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저는 현재 큐컴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뜻있는 정말 역사적인 워크샵에서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한편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부터 약 40년 전 1970년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는 정말 몇 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면 들어와 있는 컴퓨터를 잘 쓸 수 있겠는가 컴퓨터 사용방법을 배우는데 급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컴퓨터를 개발하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건 너무도 무모한 생각이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베이스가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컴퓨터 개발 기술이 있을 수도 없었고 개발 자금도 부족했고 개발 인력도 정말 없었고 개발 툴 역시 없었고 또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개발에 관련된 정보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제대로 된 16빛 미니 컴퓨터를 개발해보자 라는 열정 하나로 과감히 도전합니다 너무도 무모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숱한 밤을 세우는 노력으로 때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근무했던 데는 키스티 방식기기 연구실이었는데 방식기기 연구실에서 16빛 미니 컴퓨터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수 없는 밤을 같이 세우면서 고생했던 당시 식구들한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종유로라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세종유로의 핵심 코어 부분인 16빛 프로세서에 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그 16빛 프로세서를 개발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에 ALU하고 컨트롤브를 개발한 내용 기타 부분 개발한 내용 그리고 나중에 그 16빛 컴퓨터가 세종유로로 이름을 얻게 됩니다만 그 세종유로가 나중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 뒤로 우리나라 컴퓨터 기술은 어떻게 또 전개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컴퓨터 개발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세종유로를 개발하기 전에 시작했던 게 1972년도 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특수 교환기 소위 핫드 라인 그러니까 긴급 통화가 가능하는 특별한 교환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왜 필요했는지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언급을 빼고요 그런 특수한 교환기를 개발했는데 그 교환기의 컨트롤러가 바로 지금 얘기 많이 듣고 있는 노바 1200 모델 0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발했던 시스템이 K1T CCS였고 실제로 프로젝트 네임은 메모콜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메모콜에 돌아가는 교환 소프트웨어의 용량이 약 10키로 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10키로 워드의 프로그램을 그냥 고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국산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위 16빛 프로세서를 개발하게 되고 그걸 응용한 미니 컴퓨터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 기간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16빛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K1T CC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수정없이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패티블한 노바 컴패티블한 미니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개발 기간은 1973년도부터 시작해서 76년 약 4년 동안 했고 공식적으로 76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투여된 개발 인력은 키스트 방식기기 연구실의 실장님하고 저를 포함한 다른 한 연구원 총 3사람이 투여됐고요 그 다음에 쓴 개발 툴로서는 역시 그전에 확보했던 노바 컴퓨터를 이용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름을 지울 여력도 없이 개발하는 데 급급했는데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종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남기겠습니다 다음은 16빛 프로세서의 AL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한 IC들은 그때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TTL-RC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로직 거기에 인테그레이션이 레벨이 높지 않은 SSI나 MSI급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당시는 TI가 만들어낸 TTL-RC가 74C가 있습니다 그런 IC를 써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노바하고는 인스트럭션 레벨에서는 컴패티블하지만 실제로 하드웨어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우선 버스 아키텍처가 노바에서는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버스를 따로따로 갖는 멀티버스 방식이었는데 세종 1호에서는 모든 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니버스 물론 16빛입니다만 유니버스로 통합을 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간결하고 또 원가도 많이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16빛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노바는 하드웨어를 줄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4비트씩 짝에서 16빛을 처리하려면 4비트씩 4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고 처리하고 가져오고 처리하고 그러면 토탈 8사이클이 필요한데 오버랩을 해서 한 번 가져와서 처리하고 또 처리한 동안 다음과 가져오고 해서 토탈 5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6빛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만 보면 저희 세종 1호는 노바의 5배다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편이 있습니다만 다음은 제 디자인 노트에서 그냥 복사해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카피를 했습니다 이거는 굿즈를 잘 읽을 수도 없습니다 글씨도 좀 굉장히 작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봐주실 건 뭐냐면 1973년 3월 3일자라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컴퓨터의 블록 다이가람이 만들어지고 일부 시작을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브 개발 내용입니다 노바는 모든 IC만 가지고 컨트롤브를 구현했습니다 소위 하드와이어드 랜덤 로직이라는 IC를 가지고 구현했는데 반면에 세종 1호는 일반적인 표준화된 IC 몇 개와 바이폴라 P-ROM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컨트롤브 구현 방식에 있어서 노바하고는 너무도 차이가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셋은 노바는 기본적으로 한 2천 개 정도의 어셈블리 인스트럭션과 15개의 컨솔 커맨드를 제공했는데 이런 어셈블리 인스트럭션과 컨솔 커맨드를 전부 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으로 에뮬리션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 외에도 교환기로서 필요한 몇 가지 기능을 필요한 인스트럭션을 디파인하고 그거를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인스트럭션 세트로 보면 노바보다는 더 많은 인스트럭션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 프로그램 스토어로 썼던 것은 4키로 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그램 역시 메인 메모리의 비트랭스 16비터와 똑같이 마이크로 프로그램도 16비터로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비트랭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버스 아키텍처나 프로세싱 스킨이나 그 다음에 컨트롤부의 구현 방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노바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고 속도는 빠르고 다른 노바가 제공하지 않은 특별한 인스트럭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노바보다는 월등히 좋은 컴퓨터가 됐고 또 상대적으로 원가는 굉장히 줄인 그러한 성공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현했던 16비트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인스트럭션 세튼데 그냥 참고만 하시죠 이건 컨트롤 플로어 다이가름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가 되려고 하면 ALU 부분과 컨트롤 부분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 기타 I.O라든지 메모리 부분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메모리는 노바는 그냥 4키로 워드에 코어 메모리를 제공했고요 저희는 물론 코어 메모리도 됩니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 반도체 메모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썼고 또 노바에서는 메모리 용량이 32키로 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세종 1호는 64키로 워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현했던 메모리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O보드도 여기서 보면 듀얼 RTC 일반적으로 RTC는 하나만 입수는 충분한데 RTC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혹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개발됐던 노바 컴패티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컴패티블은 16빛 미니 컴퓨터 세종 1호가 어디에 쓰였냐면 센티네라는 교환기에 썼습니다 그 교환기는 우리나라가 돈을 낸 게 아니고요 미국의 GT라는 회사가 555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개발을 의뢰한 교환기인데 거기에 컨트롤러로서 두 개의 세종 1호가 쓰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개발된 이후로 많은 컴퓨터에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여기 나온 것처럼 74281 또는 74381 또는 AM 대 빛 슬라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퍼포먼스 원리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Z80, G80이라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 쓰는 분산 다중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세종 1호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세종 1호가 삼성에서 만든 센티네라는 교환기에 두 개씩 들어가서 혹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하나가 바로 조합을 테이크오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수 기능들을 넣은 그러한 데 쓰이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센티네리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블락다그롬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렉에 어떻게 각 보드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그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종 1호를 세종 1호의 프로세서 세종 1호를 구성하는 핵심인 16bit 프로세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 빨리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경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